안녕하세요. 유튜브 쨍이입니다. 한국어 언어는 제 선글라스의 희스토리입니다. 어렸을 때는 너무 촌 구석에서 태어나서 구석에서 아주 디리디리디비디비 촌에서 태어나서 선글라스가 필요한지 있는지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어요. 자라면서도 별 감각 없이 선글라스를 써보지도 쓴 사람을 별로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. 어쩌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때는 차도 많이 없었어요. 오토바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선글라스를 끼는 거 잘 못 봤고요. 어쩌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뭐 거글리나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는 거 봤어요. 근데 뭐 그게 나에게 나도 필요한 건가라고 상상도 안 해 본 것 같아요. 이제 19살 지나서 이제 서울로 환경하게 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한 많은 선글라스들을 구경하게 됩니다. 귀경. 소유해 보지 못하고 구경하고 다니다가 뭐 길에서 천원짜리, 이천원짜리 그런 거 어떻게 한번 쓰게 됐어요. 어우 야 이건 뭐랄까 뭐 쉰다고 할까 눈이 햇빛 쨍쨍하고 바람이 막 불고 이럴 때 그 선글라스 딱 이렇게 싸건 미싸건 한관없이 끼면 어우 눈이 편한 거예요. 이럴 수가. 그리고 이렇게 가려주니까 어 뭐 이렇게 쌩얼로 막 다니고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. 아 이렇게 선글라스 좋은 거구나.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. 야 야 착하다 착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더 5천원짜리, 만원짜리 금액을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어쨌거나 뭐 고퀄리티, 로우 가격. 사랑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선글라스와 점점 친해지게 됐어요. 어느 순간부터는 뭐 선글라스가 거의 뭐 밤에 잘 때 말고 또 뭐 특별히 비 오고 이런 날 말고는 그냥 선글라스를 이렇게 항상 장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TV 같은 거 보고 연예인들 보면 뭐 이렇게 환한 대낮에 바깥도 아닌 인사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막 해요. 그래서 분위기 있다. 근데 저 사람은 뭔가 가리려고 하나? 왜냐하면 지금 눈이 쉬어야 되는 그런 강한 해는 없으니까 뭔가 가려야 되나? 뭔가 그런가?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선글라스 낀 사람을 보거나 선글라스 낄 일이 생기면 저도 여기다 끼거나 여기다 끼거나 여기다 끼거나 항상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 도움을 받는 게 되게 되게 익숙해져서 그래도 뭐 이렇게 정말 정말 좀 품질도 좋고 또 정말 정말 쉐입도 좋은 나한테 맞는 뭐 그런 거를 딱히 꿈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제 언니가 제 언니가 셋인데 언니 큰 언니가 저한테 아주 아주 값비싼 이름 있는 선글라스를 선물해 줍니다. 뭐랄까 참 특이한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. 아 이거 좋은 건가? 아 이거 진짜 더 편한 건가? 아 이거 진짜 나한테 아 이거 아 이거 아 좋은데? 막 이러면서 행복감과 또 감사함과 또 이렇게 자부심? 선글라스 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. 이건 뭘까요? 선글라스 부심이 막 생겨요. 그래서 anyway anyhow 꽤 오랫동안 그 선글라스와 참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정말 나의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하고 결혼하고 남편께서 우리 피터가 제가 그때 모르겠습니다. 뭐 선글라스를 잊어버렸는지 부셔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에게 아주 아주 펜시한 선글라스를 하나 선물해 줍니다. 제가 그렇게 멋을 내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옷을 입고 껴도 뭔가 분위기 있다. 뭔가 아 좀 이렇게 패션의 센스가 느껴지는 화룡점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하는데 한참 그렇게 인조이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어느 날인 그러던 어느 날 아 그러던 어느 날 온 식구가 월업하게 놀러 갑니다. 이야 신났죠. 신났죠. 뭐 아이고 뭐 입고 차려입고 뭐 먹을 거 뭐 이렇게 하고 막 신나게 월업하게 갑니다. 그것도 누가 티켓을 줬던가 프리 입장권을 줬던가 하여튼 어떤 혜택을 입고 신나서 갔어요. 가서는 얼마 안 지나서 디자스텔가 벌어집니다. 이런 청청평력 같은 일이 나의 선글라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제 아이들이 실수로 제 선글라스를 깔고 앉았어요. 하하하하 차참했습니다. 막 화가 하하하하 나의 모든 존재 의미인 선글라스를 하하하하 해서 화가 났죠. 하하하하 몇 번 하고 막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그 마음을 주시렸습니다만 지금 저의 남편과 제 두 아이는 아이들은 아직도 저를 놀려먹습니다. 엄마 그때 그랬지.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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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부끄럽지 않아요. 왜냐면 너무나 너무나 제가 인조했고 너무너무 의미 부여했던 그 선글라스. 물건은 그렇게 숱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메이비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선글라스 만나게 되죠. 뭐 이렇게 편한 거 뭐 좀 퀄리티가 있지만 또 저렴한 거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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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다가 아 어느 날 저희가 캐나다 와 살 때 남편이 이제 그때는 한국 살았는데 어 방문하셨어요. 이제 어 그때 제가 아마 라이트타임 어 뉴 선글라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왜 망가자거나 또 여러가지 이유로 그래서 남편이 아 이렇게 탁 지갑을 열고 탁 썼습니다. 돈을 썼습니다. 카이너보 명품 카이너보 페라가모 알바트로 페라가모 whatever 그렇게 안 밝혀요. 근데 어쨌거나 사줬어요. 아 저 뭐랄까 다시 돌아온 뭐랄까 나와 선글라스 말 사귐이랄까 모르겠어요. 선글라스에는 좀 의미를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. 해서 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 돌아가시고 남편이 얼마 안 지나 제가 그거를 친해지려고 열심히 닦고 또 열심히 관리해서 제가 어느달 딱 썼습니다. 어 얼마 안 지났어요. 오른쪽 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. 이쪽 알도 삐걱거리고 What's wrong? 정말 남편이 정말 투자를 하면 투자를 롱타임 쓰라고 오래 오래 쓰라고 준 건데 툭 떨어져요. 또 이렇게 어떻게 꼈어요. 툭 떨어져요. 갖고 갔어요. 산대 가서 조절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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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니 뭐 오케이 됐다고 집에 왔어요. 또 이렇게 썼어요. 또 툭 떨어져요. 에이 모르겠다. 그냥 박스에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시간이 많이 많이 지났죠. 그 사이에 또 다른 선글라스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선글라스에 리드가 많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아 그게 아 그게 제 남편이 이렇게 많은 기술은 없는데 이렇게 순간접착제로 하는 기술이 많아요. 여기 조금 벌어졌다고 순간접착제로 해결하고 아 혹시 해서 그 돌아다니는 그것을 찾아내서 나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아 이거 지금 당신 사준 건데 아 이건 나름 내가 좋아하는 쉐입인데 아 좀 해드리라 그랬어요. 그래서 최근에 남편이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잘게 내가 이렇게 쉐입을 쫙 이렇게 보이지 않게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어요. 그래서 리 제가 지금 요즘 이 저의 페이버릿 선글라스를 인조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야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. But anyway anyhow 지금 저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일하러 갑니다. 아 너 벗어야죠. 하하하하 everybody has a history but my history about my sunglasses 예이 하하하하 생각 없이 들어주세요. 하하하하 have fun 바이바이 see you later see you soon I miss you 바이바이